대전시설관리공단 홍영ihin 김 específic ная 김 김 김 김 김 김 김 subscribe 선수입니다. 렛? 렛? 체크. 야 이번엔 노프로.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구사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. 석 점차. 허예은의 서브. 나가는군요. 이 가진걸 확실하게 좀 발휘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렇죠. 최우나의 서브. 아 좋아요. 기다릴 줄 아는 탁구를 해줘야 됩니다. 게임 포인트. 그리고 나갔어요. 러버. 아 나갔어요. 첫 득점 노프름 최우나. 상수군청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첫 포인트를 따놓고 연속 3점을 실점하고 있습니다. 노프름 최유나인데요. 그리고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아 좋아요. 제가. 아 좋아요. 그래로. 저거는 아 역대. 지금. 아 좋아. 애플리콜 시그라. 대전시설관리공단 아워 하얀 는 어오어어어어억 아 아 긴 서브 3도 나갑니다. 자 5점에 먼저 자 이번엔 정확하게 들어가 5대 5입니다. 아 나가네요. 자 이제 성적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이번 시즌은 짧은 푸시 2회 아 좋아요. 아 아 네트 맞고 들어가 떨어지면서 득점은 권하인 허예은이 됐습니다. 허예은 벗어 경기도 경기지만 포인트 하나씩 날때마다 양팀 벤치 사령탑을 보면 희미가 엇갈리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살아있습니다. 허예은 어 그리고 푸시 어 어 자 세 번째 게임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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